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두 번 사냥한 다음에 초보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 오른손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아 교통하시니 빛의 열매를 맺기를 삼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의 특별히 오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신 대구 어머니 기도회 신동숙 사모님과 푸른하늘 교회에 의해 특별히 양승호 목사님 순복음 연합교회에 의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